에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게임을 통해서 물을 얻을 수도 있고, 물을 뺏을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 게임까지 20m에 들어가서 간다. 자, 갈게요. 여러분 배고프죠? 네! 그 전에 우리는 부어 먹어야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한 환경 퀴즈인데, 온양 온천 전통시장에서 파는 흑미 찐빵입니다. 자, 맞춤 팀만 먹습니다. 와, 너무 좋은 것 같아. 냉정한 불! 비가 오는 날! 이제 그럼 활기찬 남자가 들어가는 노래, 그러면 무슨 노래든 트로트든 발라드든 뭐든 활기차게 불러야 해요. 미친듯이 부른 날을 미친듯이 불러야 해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른 날을 밝게 불러야 해요. 그렇지.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음식! 뭐야? 안 보여! 두 번 아니야? 배불이야, 배불! 배불이 아니야, 먹으러. 이거 뭐야? 온양 온천 전통시장에서 파는 흑미 찐빵입니다. 찐빵 뺄게요. 네? 뭐예요? 기름의 떡인가요? 흑미 찐빵을 걸고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느끼한, 느끼한 이야. 먹으러. 방사로 들어가는 노래! 주사가 부르면 되나요? 글자. 한 번해도. 뭘 물어오야. 불러? 3일.